안녕하세요. 저는 골든드의 뮤주의 한지민입니다. 저는 2021년에도 골든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요. 올해의 첫 신제품 화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주얼리드를 하니까 저 역시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데요. 스스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이 올 한해도 반짝반짝 빛나시길 저와 골든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좋은 일만 가득하실 2021년 저 한지민도 그리고 골든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다이아몬드 이즈 유! 골든드!